2022년 10월 1일 북런던 일에 끼지 마시죠 아르테타의 아스단이 정말 팀으로서 강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본인들은 1위를 유지하면 토트넘에게 시즌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. 리그에서 우리 민재인은 9월에 선수상을 받았죠. 상 받으면 뭐하겠노 소고기 사먹었지 나폴리는 무난하게 소를 때려잡으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유지합니다. 가봉맨 오바메양이 첼시를 위해 첫 골 그리고 포터 감독은 첼시를 위해 드디어 첫 승 사실 드디어라고 하기에는 이제 두번째 경기였습니다. 결국 리그 데뷔전에서 첫 승을 따는 셈이에요. 피르미누은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멀티콜을 터뜨렸죠. 하지만 오늘 밤 주인공은 너 아냐? 2009년 포트트릭을 했던 아르샤븐 이후로 13년 만에 안필드에서 해트트릭을 한 원정팀 선수 브라이튼의 벨기에 선수 트로사르가 이날의 주인공이었죠. 리버풀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더 상위권이 있는 빅4랑 비긴 거니까 한때 역전의 명수였던 시몬의 인자기는 그걸 계속 역으로 시전하고 자빠졌네요. 이번에는 심지어 홈에서도 당했습니다. 그 역전패를 리그 4승 4패 챔스 1승 1패 반타작 50점 네 그게 현재까지 네 성적이에요. 근데 더 무서운 건 다음 일정 좀 보세요. 50점 밑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? 에? 반면 로마는 이날 역전승으로 2017년 2월 3대1 이후 첫 승리를 거둡니다. 인테르한테 반면 분위기가 정반대인 라이벌 밀라는 앰폴리 원정에서 아주 스펙타클한 승리를 거뒀습니다. 90분 이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? 그럼 일요일 경기로 돌아옵니다.